신림동 살인사건 취재하고 있는 윤현지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연히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훔치고 택시를 타고 장소를 특정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계획 문제를 보겠네요. 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조 씨는 범행 도구를 훔친 마트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씨가 범행 전 이미 흉기를 훔칠 생각으로 해당 마트에 방문했다는 거죠. 또 조 씨는 과거 신림동에서 범행을 한 적 있는데 이때 신림력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씨는 이 점을 고려해 차로 2분에서 3분 거리 신림력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영장심사에서도 아주 빠르게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수감된 조 씨, 지금 어떤 상태로 있던가요? 네, 현재 조 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데요. 현행범에다 이제 막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유치장에 수감돼 살인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현재 유치장 내에 조 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차분하게 말없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범거 당시 순순히 경찰에 체포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모습이 마치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있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유족들의 청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사형 집행 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잔혹한 범죄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집행 없는 사형은 의미 없다며 이번 사건에 사형 집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이 이미 조 씨의 SNS 등을 통해서 신상을 탈탈 털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흉악범죄인 만큼 이목이 쏠려 신상공개 결정 전부터 누리꾼들이 나선 겁니다. 과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역시 신상공개 결정 전 신상정보가 새어나갔는데요. 이런 경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과 닮은 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또래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상대가 아닌 비슷한 나이대 남성을 타깃으로 삼은 점을 미뤄봤을 때 또래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태연성도 정유정과 유사하다고 봤는데요. 범행 당시 온몸에 피가 묻어있던 남성이 흉기를 내려놓고 태연하게 체포되는 모습과 정유정이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유정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면 그러면 조씨도 사이코패스일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문가들은 조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조씨의 잔혹한 범행수법과 태연한 거짓말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고 본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씨가 앞서 펜타니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거짓말이라며 말을 바꿨는데 이게 경찰을 속여 상황을 조종하려고 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마약을 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대려다가 이게 또 안 됐다 이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